안녕하세요 단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플렌치&좀비 레고 짝퉁 미니피규어 제품인데요. 레레에서 나온 제품이구요. 게임 사무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그냥 레고에 없는 제품이고 그냥 갖다가 대충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. 그 중에서 자이언트입니다. 자이언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식물 중에서 칠리콩이라고 되어있는데요. 얘 같은 경우는 등치도 큰 것처럼 즉사 공격을 두 번 맞아야 죽는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좀비구요. 칠리콩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생긴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원래 빨간게 아니구요. 뭔가 좀 참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그렇게 되어있다고 되어있네요. 자 이런 제품인데 아이고 아이고 준비들이 계속 오는구나 준비들을 혼내줘야지. 자 해놓구요.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8개 제품이 나왔는데요. 예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좀 멋지게 디테일하게 나온게 아니구요. 그냥 좀 대충 갖다 만든 프린팅만 되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런 제품인지 보도록 할까요? 자 놔주세요. 카드 3장 들어있구요. 자 이놈들 이렇게 많이 오냐? 이거 초대로 오는 무진장 초대로 오죠? 네. 자 카드 3장 들어가 있구요. 밑에 뭐 지수 같은 거 나와있고. 뒤쪽은 이렇게 되어있고. 자 민트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무진장들 초대로 오고 계시네요. 자 이리로 와. 이리로 오고. 초반에는 이제 아이템 없이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뒤에 가면 점점점점 어려워지죠. 그게 더 재미고. 그게 이제 타워 디펜스 같은 게임들도 재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자 시간대 오기는 뭐 전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. 피해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. 자 이런식으로 그냥 로고만 그냥 새겨져 있는 겁니다. 칠리콩. 로고는 그냥 이쁘지 않게 새겨져 있는데 피규어가 안되어있고 말이야.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. 자 피규어는 뭐 다 만들고 봅시다. 뭐 몇개 보여드렸지만 뭐 그냥 대충 대충 뭐라고 하는 제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. 자이언트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일반 피규어랑 같은 사이즈로 되어있습니다.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죠. 자 이렇게 되어서 만들었는데요. 그냥 일반 피규어랑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있구요. 뭐 다리가 길거나 몸통이 길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런식으로만 되어있습니다. 너만 같아. 자 겉은 느낌 마냥 없고 말이야. 자 뭐 그냥 이 제품 시리즈 그냥 이런 것도 있다. 좀 좀 알아주시구요. 아 이런 것도 있다. 뭐 프론트엠 좀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모아놓다가 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한 제품은 절대 아닌 것 같구요. 자 공격하자. 좀비들아 덤벼라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안녕하십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. 감사합니다.